그거 아세요? 판매하는 식품에는 모두 들어가 있다는 유통기한, 유효기간. 왜 와인에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와인 담으 이야기 양수 땡 정답은입니다. 유통기한, 유효기간? 뭔가 알듯 말듯하면서 명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기한이라는 건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될 수 있는 최종기한을 얘기하는 경우이고요. 유효기간은 유통기한과 별개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의 최종기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은 판매는 안 되지만 먹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자주 왕왕 있는 일이죠. 우리 냉장고에 보관하던 일부 식품들 중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띵동댕댕 우유 많이들 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걀이요. 달걀도 사실 유통기한 이후에 드셔보신 일들이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다들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유통기한과 유효기간 몇 가지 식품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유효기간은 50일입니다. 꽤 길죠? 치즈의 유통기간은 6개월이지만 유효기간은 70일입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20일이지만 유효기간은 25일.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유효기간은 무려 90일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기네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두부같은 경우에 자주 변질됐다고 판단해서 많이 버리곤 했는데 괜히 버렸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기간 플러스 50일, 70일, 25일, 90일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기간만큼 더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픈 여부나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그 유효기간은 굉장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서 안전하게 섭취하시려면 잘 체크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인에는 왜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표기가 안 된 걸까요? 딱히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는 다시 말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건강상의 큰 이상을 초래할 만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와인마다 중요한 건 음룡 적기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와인은 품종이랄지 와인 메이킹 방식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는 술이고요. 실제로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음룡 적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음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보졸렛 누보와 같이 매해 11월 3번째 목요일에 출시되는 해포도주는 보통 그 해를 해당하는 해를 넘기지 않고 지시는 게 좋은 편이지만 어떤 와인들은 빈티지를 기준으로 3년 내지는 5년 길게는 10년에 이르러서야 굉장히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음룡 적기에 도달하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의 특성에 따라서 음룡 적기는 다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음룡 적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모든 와인에서 일관적인 적용이 어려움으로 시음을 해보신 이후에 적당한 시기, 피크타임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맛을 봐야 음룡 적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모든 와인을 여러 번 드시면서 그 음룡 적기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와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제시한 빈티지 차트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 차트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빈티지에 특정한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지 마시기 좋다 라고 판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참고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음룡 적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와인에는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로 병입 시기를 표기하는 와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트와인이에요. 포트와인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제로도 제가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때는 처음이라 목소리도 너무나 이렇게 조용하게 기어들어가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속삭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일취월장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시기를 하지 않기를 권하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로 병입 연도를 표시하는 포트와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숙성기간을 표기한 포트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인들은 워낙에 장기간 병입전을 숙성을 하다 보니까 병입 이후에는 와인의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입 연도를 표기를 함으로써 되도록 병입 이후에 빨리 소비가 되어지도록 유도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경우이죠. 빈티지 포트입니다. 평균적으로 병입 전에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숙성기간을 거치게 되는 포트인데요. 하지만 이 와인은 실제로 병입이 이루어지면 미니멈, 최소한도로 적어도 20년 이상 숙성을 요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숙성을 병입 이후에 하다 보니까 침전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디켄팅을 요하는 와인이기도 한데요. 이 와인의 경우에도 병입 연도를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장기간에 숙성기간을 표기한 포트와인과는 다른 이유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충분히 숙성을 한 이후에 마시라고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같은 포트와인의 병입 연도를 표기를 하는 사례이지만 한 경우에는 빨리 마시라고 유도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한 경우에는 천천히 숙성을 거쳐서 마시라는 의미에서 표기를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 표기는 없지만 와인에도 숨어있는 여러가지 날짜 표기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되셨죠? 이상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와인에는 유통기한, 유효기간 등 음료 시기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와인마다 각기 음룡 적기가 있으므로 관심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한 번 마신 와인은 다시 안 마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으실 수 있지만 동일한 와인이라도 컨디션이나 숙성기간에 따라서 다른 맛과 향을 낼 수도 있으니 같은 와인이라도 시간차를 두시고 드셔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